나 왔어 아르티옴, 여기 도와주세요 그 old man, 카치아, 니아스티아와 함께 왔어 하지만 카치아가 우린 운명의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큰일 났어 나... 우리... 우리...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어디... 어디 가야할까? 그 훈애틱은 너는 죽을거야 그럼...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아... 스테파니의 카테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곳은 우리의 길을 이끌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우리의 위험이 앞뒤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고 내가 도와드렸다. 저는 메딕이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끌고 그 길을 이끌고 그 길을 이끌고 그 길을 이끌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고 아, 아티오. 왕이, 왕이, 왕이. 나의 길을 이끌고 나의 길을 이끌고 그 길을 이끌고 내가 사랑하는 건 맞다. 아, 아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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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서 다가와 그 길을 이끌고 모든 걸 discovered 또는 다리와서 아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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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당신과 아나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우리를 꺼내줘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타야를 여기에 둬도 되냐고 물어보는거야 장인어른, 그룹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없이 스토리 진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없이 스토리 진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님들끼리 작전 다 짜고 제가 무슨 허수압입니까? 저 주인공입니다 여기 아르디움 앉으세요 누나, 우리는 카라를 수행할 때가 경찰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카라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dip격을 운행하는 단어와 베너들이 그리울거예요 저런 신혼자들이 상관했다 그들의 무통합니까? 그 차라를 떨리면서 그 차라를hthalmock을 수행할 것이다 카티아가 아직도 진행이 되었다 그들은 Moderator가 빠르게 도와줄게 그들에게 도와줄게 그들은 경혜하는지 안정하려면 그들은 살을 원한다? 그들은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트리터의 벚을 기다려야 하나 침실! 저희는 여기 나닐다 그냥 지내줄지 아무리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제 하늘을 사용해 봐야 하는 건가요? 씨jak 우리 어디서 가가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걸 누굴하려고 하자 어로라에서 숭이 가고 싶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6살 중 1님의 여성 거리가 있는 건가요? 당신도한테 주구나 뵈어 갑시다 커플은 소중한 거요 추산율이 0.97인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0.97인 우리나라에서 아직 알잖아, 그건 알지 못할거야 그 차량을 카티아가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들은 우리는 그 차량을 여지 못할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래 잠을 때까지는? 저거는 안정해, 저거? 어떻게 할거니? 내가 할게 이 오이도 있잖아 아니, 너 필요하지 마 제 탈미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서 아무리 다 짜고 있잖아 아, 장면은 나한테 가면, 그 타이밍으로 갔다 내가 너한테 다 놀잖아 아, 퇴근과 일하는가? 난 시간이 없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놔, 지금 이 녀석을 게임해 그 타이밍으로, 우리 공주들을 함께 놀자 하티엄, 이것이 어떻게 해? 하티엄, 카라반도 상대가 있다면, 모든 걸 다 붙여서 도둑에 도착해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를 통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카티엘과 나시아는 정말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아나, 이 차량의 차량이 없을 것 같다. 이 차량이 없을 것 같다. 그녀는 진짜 아들, 마꾸바이바도 그 보다. 이 차량인 우랄으로 갔다. иф에 Judge 82 heteron 2018 넌 이런 손으로 갔다. 그녀는 내가 safely 많이 가득한 가îf box 어차피 한번 10도 방지 일단 음 나 있UA 네, 그 다음에 사건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수리 좀 하고 수리하고 수리하고 좋은 파츠가 없어 수리하고 수리하고 수술을 만들고 모두 수술을 만들고 이메일이 이미 가지고 있어 에티홀 라이브 어떤 벨을 가져와? 이제 제작을 해야지 총알을 제작해야해요 총알이 급합니다 지금 그 힘을 들으면 곤충은 필요없지만 곤충은 필요없지만 와...됐어 에잇 음...됐고 더 좋은걸로 자...파체를 그래도 많이 구해놔가지고 다 달아놨습니다 이 콩알탄이 은근 사람들한테 안 들켜요 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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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나거든요? 원래 어...소음기 달면 소음... 그...소리가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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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는게 아니라 파칭 파악 아...좋나 가야되네 끝과 끝이야 우리 전까지 고마워 진짜... 아라 아듀움. 나스티아 has something she wants to ask you to do it. go on 나스티아 Uncle Artov. Will you find my reminded me? there. That's it. It's close to me. See, there are demons in the next group that are the scouts that hang on some space tanks. So could you check if the toys are on one of them? I'm sure you can't leave or you will do that. It was her father's gift from home. He doesn't want to leave without it. Well, look. I'll be in your dead if you do. 어, 그리고, 뭐지? 당연히 안 하죠 한가지 더 기타가 그 타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좋은 소리였는데, 그 게임은... 오, 그냥 악략해 저는 위험한 것 같긴 하지만 기타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죠 에이, 이 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죠 여길 점령할거예요 미션이야! 이 놈이! 아, 클로사, 이제 끝났어요 음... 제가 너무 친한 것 같다. 다행히 안 했다. 자, 너는 어떻게 봤지? 이 딱총! 저거 어떻게 봤대? 저렇게 멀리 있는데? 불, 아 불 불 불! 이렇게 되면 결국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2층에 있는 놈들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2층에 없습니다. 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지금 저 정확히 제 위치를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쟤네들이 어디 있는지 풀숲에 숨어서 싹총을 이용해서 아마 모를 겁니다. 풀숲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들어감 에이씨 다가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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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쩔 초파트 새끼가 어디선 다 되는거임 혹시 다시 아 아 어디선 어디선 집으로 발건하니 삐려, 젠장, 젠장! 속속시간이 배운다, 놀아, 젠장!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이 바BB에는 사무실 1개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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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362K가 4개월! 구독, 고맙다 기타 아, 참 귀찮게 돼있어 야, 걸어 이제 우린 저기 가는거야 하 여긴 조심해야되 딱 봐도 조심해야될 곳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되 전기 아동신으로 온다온다온다 내가 좀 귀엽긴 하지 흐흐하하하하하하하하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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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지금지금지금 아 안돼 안돼 내가 지나갈 곳에 쟤가 있단 말이야? 아 다시 오고 지랄이네 아이씨 아니 이런게 어딨어? 범위가 너무 넓잖아 와 미쳤네 약을 여기다 다 쓰네? 와 불도 안되고 이씨 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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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잘못 왔어 길을 여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 그 사람 구해 준다고 어차피 편집이 힘이중 일로 오는거 아니지 에이, 썰마 이 새끼 죽었어 저런 놈이다 있지 작발에 가서 쉘트로 가야된다 그래도 약을 구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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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다 왔다 근처야 랩이 좁아서 어, 길 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어어 쪼금만 가면 되는데 나 이제 한방컷인데 와... 저 전개 또 있다 저거 저거 다 왔어, 쉴더, 쉴더! 저 정신들, 다 죽었다 저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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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와, 범위가 미쳤어 저거 아, 참 자다있나면 피 채워주겠지? 자다있나면 피 채워주겠지? 피 채워줬지? 오, 쉴더 좋네 이거지 자 약을 저기서 4개나 날렸으니 내 약 사건 그래도 음...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야 뭐 아, 보충 재료도 없어요? 쉴더 쉘터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게 낮이 좋아 일단 잘 보이잖아 자, 다시 머나면 여정을 떠나야 한다 여기서 다시 돌아간 다음 아냐, 배로 그냥 가는게 한방에 가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저기서 건널 수만 있다면 건너는게 좋은데 개도 있어 저기 개도 있어 저기 뭐 가다보면 재료야 뭐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또 또 입치로지 이거 업그레이드 중에 그런게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뛰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그런 답답함이 있어 움직임도 답답해 죽겠는데 계속 뛸 수도 없어 흠 흠 흠 흠 도망도 못가 흠 총 넣고 뛰면 좀 오래 뛴다고? 자, FM대로 가겠습니다 FM대로 아, 스티판 감사합니다 오, 그런것도 같네 총 넣고 뛰면 저는 밴딛들들은 우리가 봐야 돼 좀 오래 뛰는걸 원래는 제대로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 탑 때문에 저 탑에 사람 하나 구해주려다가 그래도 우린 편집에 힘이 있으니까 핸드폰 케이스 언제 나오냐고? 안나와 안나와 인마 안나와 핸드폰 케이스 만들면 아이폰 만들어야 되지 갤럭시 만들어야 되지 솔직히 LG는 만들 필요 없어 그치 그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 여기서부터 방독면을 쓰고 가야돼 다행이네 다행이네 알았다 릴드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다행이네 탑에 전체 배송료 케이스 다행이네 한 대신에 밴드폰 케이스 충분히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LG 제품을 두개나 써봤지만 LG는 가전제품 만들어야 돼요 삼성은 왜냐면 가전제품 디자인 자체를 못하거든 이거 써 이제 난 뒤가 없어 LG TV도 괜찮지 너무 와버렸다 어.. 귀여운 꼬마 옥방장 네 거 아니야 여긴데? 여기 허업 올판인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홀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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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러그 어 자랐어요 여기 아래 뭔가 와, 위에 뭔가 있나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갔는데 아래가 아냐 아, 벌써 두근두근 제발 여기서 쉘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딱 중간인 지점인데 쉘터? 작업대 쉘터? 아, 쉘터는 없어 아, 안녕하세요, 형님 내가 봤지? 다른 사람은 없지 저는 이 시리즈의 역할이 아니라 약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 근데 나 지금까지 얻어온 게 없잖아 만들어 진리가 없이 차권탄이라도 요거라도 뭐라도 만들어야 돼 어, 제길! 제길! 제길 재료가 아예 없다니 와, 청소도 못하다니 이런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야, 야 재료좀, 재료좀 어, 구했다 약 하나만 에이, 쨔기! 이렇게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다니 아, 망해버렸네 아, 망해버렸네 아, 망해버렸네 근데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생활을 그래서, 저는 힘들게 일어나는 시간 아, 잘 그 루인은 그 루인은? 그 밴딧 캠프가 또다니 그 루프가 있는 루프가 있는 내가 한 번 루프에서 그래서 저는 공격을 안전하지 않으면 좋지 도둑은 완전히 닫고 자폭력이 없는데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를 사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는 이유가 없을지 걱정하지 않으려다 네, 당신은 선택이야 자폭력이 쉽게 보기에는 제 포즈에 대해 어떤 경우에 나는 내 포즈에 갈 것이다 잘생겼어 단단해 이 소린 두 마리나 있어 여기야 헐 바로 위에 있었잖아 쟤네들도 죽겠구만 이런 미친 도대체 이 딱공총은 위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저 세게 못 맞춰 아 봐봐 난 정확히 맞췄거든? 봐봐 맞췄잖아 안 맞는다? 우리 편인가? 방산복 저 머리 계속 맞춰서 하이바를 벗겨내야 돼요 저 세게도 못 맞추지만 나도 못 맞춰요 이거 탄만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 뭐야 이거 너무 세잖아 아 총이 더러우면 M이 빗나간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네 지금 몸통을 쏘는데 머리가 맞았어 이렇게 가까이 쏘고 있는데 와 너무 심한데 이거 이렇게 가까이 쏘고 있는데 와 총을 항상 닦아줘야 되는구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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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그 대문이 날 살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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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없다 총알 없다 다 항복해라 이 소리는 와 친구 또 데리고 왔어 사과원탄도 없는데 일단 뒤질게요 아까 한 놈 어디서 죽었지? 총 다 까야 됩니다 지금 상품 이거 하나 먹어버려 그냥 없어 루시엄의 불꽃, 불꽃! 루시엄의 불꽃! 루시엄의 불꽃, 불꽃! 과이어록 조아, 조아 작업대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빨리較 세 개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좀 닦을까? 닦자 아아하아 어 일단 내 총을 에이씨 아아 그래, 사건이라도 으아하아 야아 이러면은 이거 딱총 밖에 못쓰거든 이 총 밖에 못써요 근데 이 총이 너무 너무 약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